중앙가자 그냥 녹고다! 녹고다해! 녹고다해! 중앙 나 링스버 보스...보스 그거 열어봐봐 여기서 와 30발 어 야 링스 복사 안된다 이제 어 왜 나한테 와요? 링스가 150발이 돼?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한거야? 어 야 말..말 존나 많아 쟤네 우리 봤다? 쟤네 우리 봤다? 쟤네 우리 봤다? 여보 뼈 갓 갓 멀만만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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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씬 총알 복사하러 가자 총 degener 기간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데려왔냐? 안 돼ぞ 그거는 안 돼, 보았은 돼. 안 돼? 바로 나가자, 이거. 이거 두 번째 서클 출발할 때까지. 또 링스인데? 개웃기네, 이거. 벌써 70발이에요, 여러분들. 야! 미친! 링스 타니 무슨 씨! 백발이 천 없노! 링스로, 야, 때리지 말아봐. 나 링스로 쟤 한대만 때려올게. 뭐야, 데미지 개 약한데? 때려. 어? 맵에 있는 블루드문 시련은 깼어? 안 깼어, 그거. 이거 뱀파야 날개가 이쁘다는데. 오, 야, 이쁘다! 우와, 뭐야? 오, 개이뻐! 미친! 블루드문 시련 3단계까지 깨면 좋을 거야. 말 두 마리. 야, 민요, 말, 말 두 마리. 말 안 돼. 오, 나이스! 으하아! 으하아! 저기 있다, 바위 뒤에, 오른쪽에. 야, 뭐해. 이야아아! 하하하하! 편의점이 편집 부탁드립니다. 일반 공방이었으나 못해보는 링스 영상. 아 그지 그지. 근데 지금 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긴 해. 공방인데 이렇게 쓸 수 있다? 행복입니다. 아 이 개자식이야! 야 늑대 개자식 저거! 그 멍멍이 자식 저거 존나 바르네! 야 매드 오브에 너무 심취해. 너무 심취해. 웜이 존나 빨라. 웜이 존나 빨라. 탐 누가 키웠냐! 냐암.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타고 하는 마치 첨번들. 아! 헤드 맞았어! 하자 하자 라피나. 뒤에서. 뒤에서 와야 돼. 아! 하하하하. 구 сним기! 아! 미안하다 라피나. 몇 명 남았어, 얘들아? 나 다시 갈게. 바로 갑니다! 보호수사 불러가지않았네. 나 아무것도 없어. 보호 뭐 나왔는데? 보호 그로자랑 m3인데? 어! 개 맛있겠다. 자 여러분들. 보스 잡자x4 아 하지 마세요! 오지 마세요! 아..C..MG에다 그루잔데.. 아 나 MG 그루자 이번 판 쓸게 아니다 아니다 나 엿답 써도 되냐? 어 엿답 써도 되냐? 야 우리 크리스탈 한 번만 더 소환해서 다시 가자 나 코인이 없어 감성자 맞서 덮어보고 이러면 47발이면 충분히 쓴다 전판에도 50발 못 썼거든요? 나이스 우와 저거 뭐야?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! 야 마차아 나 코 타 볼래H 야 미친 이거 뭐야? 잠깐만 내가 이 분쩌 Devil게 내가 이 분쩌벼り게 아 그 뭐야 이거 이거 필드드랍이야? 아니에요 알ًlatеф 아 진짜?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느낌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 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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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생각보다 빨리 터지네 물몸이네 근데 개빠르다야? 100KM 나오는데? 개빨라 아 잠깐만 아 근데 너무 잘 부딪친다 이거 단점 있네 어 다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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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시와 타자 재밌었다 자 잘가라 호뽀야 이거 몇 발일까? 몇 발에 터지나? 어 너 더 뽑았구나 야 나 이거 타본다 잠깐만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기존 나시아랑 비교해볼게요 와 존나 작네 차가 와 차가 엄청 작네 그냥 근데 위로는 조금 더 볼록하고 테슬라랑 크기 비교해보자 이리로 와봐 야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니 존나 작네 차가 뭐야 이거 아기같아 차 대그 땡긴다구요? 낭만 넘친 민 키를 못쳐먹었어요 놀다가 그 집에 닿아있는 거였어요 응 친구들도 낭만 있는 친구들이네 1평에서 3명 있어? 폭스바겐 빈티지 느낌 난다구요? 약간 맞아요 근데 저 이런 차 좋아해요 이게 우리가 타고 싶은 차는 아닌데 약간 그 딱 미니 쿠페 느낌? 아 야 미니 쿠페랑도 나중에 콜라보 하겠다 진짜 이제 안한 브랜드가 그 독일 3사밖에 안했네 워후우 먹어 방금 아 존나 크네 늑대 나도 그 늑대 해야겠다 100작 20마리 잡아야겠다 근데 둘 다 얻을 수 있어? 아 둘 다 주는 거야? 어 그래 이런 미션이 좀 있어야 돼 근데 모베는 약간 좀 이런 무라금 이벤트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레벨 스킨 다 뿌리면 안 되나? 눈을 열 수 있기나 한 마리가 제일 귀찮은 거 알지? 원래 옛날부터 배그 숨바꼭질이 따로 없다니까? 아 미국엔 라스트 한명 어르신 땅땅 안에 박혀있다가 어? 경박이냐? 경박 나 이번에 놀다가 그냥 이번에 키를 못했어 저는 쟤네 둘이 다 차 먹어야 돼 저거 돼지들 저거 Jud아 그럼 여보세요? 저녁 2 3 2 3 3 5 5 5 6 6 5